안녕하십니까. 대장인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조동연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조동연이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서 어떻게 사퇴를 하였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이 가세현 측을 후보자 비방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가세현 측은 뭐가 인권침해라는 건지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드린 것을 가지고 인권침해라고 하면 청문회도 다 인권침해겠다라고 했고요. 어차피 보낸 사람이니 그 사람을 이용해서 최대한 감성팔이 하자는 작전이냐며 반발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낳고 기른 용기에 존경을 표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오후 8시 가세현 측이 조동연이 몰래 빼간 남편 통장 내역 공개라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혼하기 전까지 심지어는 이혼을 통보한 시점인 1월에도 남편의 월급을 빼내간 후에 용돈을 지급했습니다.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이후 10시 가세현의 김세희 대표는 남편을 위험지역에 보낸 조동연이라는 유튜브 영상에서 6.459기 모중령의 인터뷰를 짓게 됩니다. 분명 조동연은 사퇴를 하였지만 논란의 중심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인 양태진 변호사가 조동연에 대한 입장을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조동연은 2010년 8월경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해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 두 번째, 하지만 패서적인 군 내부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 가족의 병안 등으로 외부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성폭력 이후 가해자로부터 배상도, 사과도 전혀 받지 못했다. 세 번째, 당시 조동연은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였고 차마 뱃속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는 없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홀로 책임을 지고 양육을 하려는 마음으로 출산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자녀들은 언론으로 언급되고 있는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허위 사실로 피해를 입은 차영구 전 정책실장 역시 가세현 등에 대한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이혼 후 현 배우자를 소개를 받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현 배우자는 물론 그 부모님께서도 위와 같은 사실을 말씀드렸다. 그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해 주셨다. 그 노력으로 조동연 교수는 지금의 배우자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에 대해 전 남편은 댓글을 달았다가 삭제당하고 가세현 측은 차영구 전 정책실장을 비꼬았습니다. 그 후 12월 6일 가세현 측이 유튜브를 통해 2010년 8월 전방부대의 남편의 면회를 가서 성관계를 요구했다. 남편은 모친이 대장한 3기였기 때문에 더 각별히 피임을 하였음에도 조동연은 콘돔을 사용해도 임신이 된다고 하더라 말하여 불륜 임신을 숨기려고 하였다. 그냥 악마 그 자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7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조동연의 성폭력 가해자를 대신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남편이 각별히 피임을 해야 한다고 의사표현을 하였는데도 불륜 사실을 숨기려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니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동연은 변호사를 통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증거가 있으며 해당 입장문은 2011년 출생인 만 10세 미성년 자녀의 동의를 받아서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0세의 자녀가 뭘 알고 동의를 했겠습니까? 이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12월 7일 오후 2시 가세현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대표는 서울경찰청 민원봉상실에 조동연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가늠가해자를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어 강용석 변호사는 고발의 배경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첫 번째, 지나간 일이고 잊고 싶은 과거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나 군문에 들어간 여성 후배나 군대 문화의 개선을 위한 조 전 위원장이 반드시 나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길 당대표도 평소 군대의 성폭력의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송 대표는 불과 5개월 전 당내 관련 특위까지 만들었다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도대체 군대의 폐쇄적인 분위기가 무엇이길래 육사 출신 대위가 성폭력을 당하고도 남편에게조차 말을 못 꺼낸단 말이냐 만일 성폭력 가해자가 군 장소급이어서 진급의 영향이 있을까봐 침묵했던 것이라면 예편한 지금은 더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세 번째, 유부년이었던 조 전 위원장을 성폭행을 했을 정도였다면 군대 내 유사 사건이 한 건에 그칠 리가 없다. 여군 후배들을 위해서 음습하고 폐쇄적인 군대 문화의 개혁을 위해서 조 전 위원장의 용기 있는 결단에 대해 다시 한 번 지지와 성언을 보낸다. 경찰의 추석에 가해자를 지목해달라. 그 후 조동연 측 양태전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조동연 교수는 그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의사가 분명히 있다. 다만 그 사언조차 조동연 교수의 사생활 영역이며 현재로서는 어린 자녀들과 가족의 안정이 최우선이다. 조동연 교수와 어린 자녀의 사진, 실명, 생년월일 등을 유출하여 심각한 피해를 준 가해자들에게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12월 8일, 중앙일보는 양측의 법리적 주장을 따져보았습니다. 강간 살해 치상죄, 강간죄, 업무상 위력 가늠죄 등이 적용 가능한 범죄인 상황입니다. 2010년 4월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모든 성범죄 공소시효가 10년 연장이 됩니다. 가세현은 강간죄를 제외하고 강간 치산죄, 업무상 위력 가늠죄만 고발 가능했고 그 후 후자를 골랐습니다. 강간에 의한 임시를 강간 치산죄로 다루는 것 판례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업무상 위력 가늠죄는 안인정 사건 등 최근 성인지의 감수성 주장 승수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동연 측이 수사 자체가 2차 가해임으로 협조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해석이 나오는 중인입니다. 이렇게 수사를 계속 이어갈 수 없게 되어 조동연이 정말 성폭력을 당했는지 또 당했다면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힐 수가 없게 됐습니다. 조동연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실이 거짓이라면 그녀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이라면 그녀에게 성폭력을 가한 가해자와 그런 것을 무기나는 군대까지 처벌을 받고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조세한 조동연 전 상임선대위원장의 혼혜자와 관련 논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녀의 행보가 어디서 끝이 날지 모르겠지만 주의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대장인이었습니다.